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O-D-E-R-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양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빈호 과테말라 안티구아 끝으로 과학 장르의 사연입니다. 네. 과학 장르라. 임경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경진입니다.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오래전에 있던 일이 떠올라 사연 보냅니다.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래요. 제가 영화 연출부로 일했던 시기의 일입니다. 저는 모 영화에서 인물 조감독으로 일했습니다. 작품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물론 찾으면 찾아집니다만. 참고로 인물 조감독은 단역배우 오디션, 보조 출연, 출연배우 일정관리, 출연자 의상과 분장 진행 등을 담당하는 연출부 스탭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음. 촬영 일정의 4분의 3 정도를 맞춰갈 때쯤 촬영팀은 대전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세트 촬영을 하면 두 주 또는 그 이상 그 세트장 인근에 머물면서 세트 촬영 분량을 몰아서 촬영합니다. 네. 아닌 감독들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인 그리고 일정상 문제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몰아서 촬영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촬영팀도 세트장 인근에 숙소를 잡아놓고 장기투숙하며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세트장 근처에 저희의 오랜 스폰서였던 녹원 한정식이 있죠. 간장게장?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유명한 배우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아 그렇군요. 세트장 근처니까. 네. 그때 사장님이 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럼 사인 좀 받아 놓치고 그랬어요. 식사하는데 그런 걸로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인이 많이 가는데도 그 식당은 사인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다음부터 사인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식당들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말 그대로 귀찮게 한. 사잖아. 그 이름값이 얼만데 그걸 공짜로. 세트장 인근이었지만 숙소는 차로 5에서 1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숙소는 유성구의 온천단지 같은 곳에 위치한 모텔 몇 개를 잡아 마련했었습니다. 세트장과 숙소 사이에는 카이스트가 있었습니다. 네. 촬영팀은 매일 새벽 카이스트 앞을 지나 세트장으로 향했고 자정이 넘으면 다시 카이스트 앞을 지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세트 촬영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 휴식일이 있었는데 연출부는 조감독님 방에 모여서 다음날 촬영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다음날 찍을 장면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인공 A가 아이스커피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넣는데 그 얼음이 쫙쫙 소리를 내며 금이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A가 그 모습을 보고는 몸서리를 장난스럽게 칩니다. 이에 주인공 B가 컵에 먼저 얼음을 넣은 다음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부드럽게 부으니 얼음에 금이 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감독님은 이 장면을 통해 어떤 일들은 조심해서 다뤘다면 결과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메타포로서 R을 만드는 순서에 대해서 촬영을 했군요. 감독이 참... 이것만 듣고도 이거 무슨 영화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참 감독이 직업상 되게 힘든 직업인 게 머릿속에는 오만 철학을 다 넣어놓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들에게 최대한 쉽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목표 의식을 분명하게 갖춰야 되니까. 세트장에 오기 전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시나리오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잘 됐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붓든 얼음에 금이 잘 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부드럽게 커피를 부으니 시나리오대로 얼음에 금이 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충 하면 촬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연출부는 세트장으로 향했었습니다. 하나 예측할 수 있네요. 보통 아아를 만드는 방법 찬물, 얼음, 그 다음에 샷 그러면 얼음에 금이 안 갑니다. 그 방법은 안 쓰기로 하셨나 봐요. 촬영할 때 극적이지 않았는지. 지금 금이 가버린 것... 금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이 가야 되죠. 쩍 하는 순간이... 처음엔 가야 되고 두 번째엔 안 가야 되죠. 쩍 할 때... 네. 각각 찍어야 되고. 그게 비주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전의 숙소에서 실험을 하니 얼음에 금이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죽어도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숙소 냉장고에 100개 가까이 열려놓은 얼음을 다 실험해봤는데 단 하나도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촬영감독님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니 자기는 당연히 CG 처리하는 장면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절대 CG를 쓰지 않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감독과 PD님은 감독님께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어쩔 수 없이 CG를 써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감독님은 단호하게 내 영화에 절대 CG를 쓰는 일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장면 촬영이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날 촬영 전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성격 어딘가에서 깐깐함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감독님들은. 연출부는 끝내 얼음에 금이 가게 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촬영은 다음날로 미뤄졌습니다. PD는 여기에서 하루라도 더 미뤄지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니 연출부에게 무슨 수를 써서든 얼음에 금이 가게 할 방법을 찾아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과로 그도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과로. 자 이거 어쨌든 그 극본을 쓰신 분이 평상시에 상상을 한 부분인 건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 관계가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넣으면 사실은 과정관계 누군가 답을 알고 있는데 안 꺼내놓는 거 아니냐. 그 답을 찾아 봅니다. 연출부는 모여서 회의를 냈습니다만 아무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 100명 모아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과학적 원리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술을 사오긴 했으나 그 누구도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야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죠. 저는 문득 숙소와 세트장 사이에 있는 카이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 내일 저랑 연출부 막내가 카이스트에 가서 이게 왜 그런지 물어볼게요. 와 카이스트 그렇죠. 우리 국민에게 카이스트는 그런 존재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있다. 그리고 그들은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도 얼음을 깼다가 붙였다가 하고 있을 것이다. 특별히 방해받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카이스트에서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감독님에게 카이스트에서도 모르는 걸 연출부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하냐고 별명이나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조 감독님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조 감독 그래 가봐라 라고 말했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날 저와 연출부 막내는 카이스트로 향했습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었는데 아니 뭐 대학교인데 벤치를 놓을까봐 보아하니 무식해 보이는데 거기 잠깐 너 이해 칠승은 몇이야?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야? 이 사연 자체가 굉장히 영화적이네요. 세월간이 뭐 약간 이런 거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다행히 정문에서 출입을 검사하진 않았습니다. 카이스트는 엄청 너렀었습니다. 호기롭게 들어왔지만 당장 어디로 가서 이 문제를 물어봐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 방황 및 구경을 하다가 우리는 과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음에 뜨거운 물이 닿을 때 금이 가는 현상이 물리인지 화학인지 그저 생명과학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 정도만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왜냐하면 비웃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흔들 뭐 똑같이 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든지 땡튜브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찾아보는 걸 먼저 했을 텐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건지 그렇죠. 아니면 진짜로 그런 게 없던 시절에서 그럼 뭐 옛날이라고 하시니.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가까운 건물에 있는 과 사무실에 무작정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물리학 관련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물리학과라고 된 과 사무실은 없었고 엄청나게 긴 또한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땡땡땡땡 물리학이라고 된 과들이 있어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 사무실 그렇죠. 과 사무실에 들어가 아무나에게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영화 촬영팀이라고 하니 모두 무척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려고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상의 원인은커녕 이게 물리인지 화학인지도 급여라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과 사무실을 방문했고 물어봤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과사의 조교님들은 혹시 교수님들께 물어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배가 고파진 우리는 카이스트 학식을 먹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꼭 사연에 씁니다. 학생식당이 무척 넓고 멋은 있었는데 맛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점심을 먹은 후 저와 막내는 캠퍼스에 앉아 볕을 조였습니다. 그때 한 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그 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과 사무실에서 알려준 연구실로 갔습니다. 과연 무슨 과였을까요?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이거 한국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려나 하여튼 뭔가 인간의 심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스트로 무작정 가는 그 마음이라든지 무작정 도와주는 카이스트는 어떠며 제가 여태까지 본 광경 중에서 세금 들어가는 게 가장 뿌듯한 광경이에요. 그러니까요. 소개가 대박이에요. 굉장히 긴 이름의 화학과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긴 이름의 화학과가. 태평양 평화화학과 뭐. 이거 약간 미대생 아닌 사람이 빨간색 살아가는 현상 같은 거죠. 굉장히 긴 이름의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렇죠. 연구실 내부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이프와 기계 장미들이 씩씩거렸습니다. 외부인식 표현. 그렇구나. 저도 화학과 연구실. 많은 파이프와 기계. 그렇게 씩씩거리는구나. 씩씩. 가본 적 없으니까 나도 궁금하긴 했는데. 이분이 현재로서 저보다 훨씬 지금 화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화학과에 들어가 봤어. 파이프와 기계들이 씩씩거려. 씩씩거려. 교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한 얼음은 물이 닿자 와자작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얼음은 우리 숙소의 얼음처럼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은 이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얼음의 차이는 표면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라고요. 물기가 있으면 뜨거운 물이 닿아도 뜨거운 물의 에너지가 얼음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물기가 에너지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반대로 물기가 없으면 뜨거운 물의 에너지가 얼음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 에너지가 얼음 분자의 결합을 깨뜨리면서 금이 가게 하는 겁니다. 얼음에 금이 가게 하려면 얼음 주변에 물기가 전혀 없게 아주 꽁꽁 흘려야 합니다. 정말 멋있네요. 과학이란 이래서 멋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어떤 쾌감. 그 빨간색 긴 이름 설명 들어봤자 쾌감 없는데. 여기서 조금 나이가 있는 교수님, 노교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 물기가 있는 얼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런 소리를 곁들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니 혹은 과학동화 시평 같은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오랫동안 연구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인문학이 조금 덜하게. 인문학은 모르는데. 뭘 몰랐다가 이제 이제서야 그 두 개를 비유할 수 있는 어떤 연륜이 생긴 분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만약 그렇지 않고 젊은 교수님이라면 그냥 그 현상만 설명하면서 담백하게.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아주 겸손하고 수줍게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아, 젊은 교수님입니다. 아직 그 인문학과의 결합을. 네. 꿈도 안 꿇는. 꿈도 안 꿇고. 과학은 과학의 영역에서. 해결하자. 해석하려 하지 말자. 아, 이런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학부생 때 괜히 이 현상이 궁금해 혼자 연구한 적이 있었다며 말이죠. 이야. 그리고 정식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대로면 재현해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액체질소를 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했다가는 연출부 중 한 명이 T1000이 될 것 같아 마음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되네요. 액체질소로 해서 하면 완전히 드라이하게 진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치? 네. 이야. 우리는 당장 조감독님께 달려갔고 교수님의 설명에 따라 그 현상을 재현해냈습니다. 다들 경의로웠습니다. PD는 제작부를 시켜서 숙소 주변에서 공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냉장고를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실은 그래서 표면이 완전히 물기가 아이없게 만드는 원리는 결국엔 강력한 온도다. 얼마까지 말 그대로 더 낮게 얼려야만 되는 거고 어설프는 상온에 아예 꺼내놓지도 말... 그렇겠죠. 이런 거겠죠, 지금? 제작부는 인근 횟집에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빌려왔고 그 안에 얼음 트레이 100여 개를 넣어 수백 개의 얼음을 얼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 얼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야... 과학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카이스트에 다녀온 후 한국의 과학이 생각보다 무척 대단하다는... 그건 이제 본인의 생각이 무척 짧은 타시이기도 하거니와 무척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주 짧은 단편으로 기억되는데 써놓고 보니 꽤 기네요. 과학의 날 즈음에 한 번 사연으로 보내본다고 생각했었는데 22년에야 보내게 되네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안영료 형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임경진 씨였습니다. 훌륭한 사연이었습니다. 네. 정말 멋있습니다. 과학은 정말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과학도 대단하고 임경진 씨가 이렇게 찾아간 것을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영화노동자로 사는 곳에 좋은 점이 여기에 있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물 같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 점은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영화에 쓴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재미있게 받아들이잖아요. 보통. 그렇죠. 영화 촬영 중인데요. 혹은 뭐 학생 때도 뭐... 웬만하면 사람들은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미대생들이 무슨 습작을 찍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게요? 그러면 아 저 뭐 촬영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뭐 그런 경우는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호의와 맞물려 과학과 호의가 만난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생의 비유라기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같이 느껴지는... 자, 과학의 날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임경진 씨였습니다. 단편영화와도 같은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